이성민은 연기쟁이다 연기 육식동물이다 앞으로 보여주실 게 더 많이 남아있는 배우? 동네의 형이다 큰형님이다 항상 즐겁습니다 편안하고요 이성민이 즐겁게 해주십니다 이들이 돌아가는 게 리더십도 좋고 후배들을 굉장히 많이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따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중심이었죠 저희 목격자의 촬영이 없는 날에도 현장에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고 되게 의지하게 만드는 정말 약간 큰 오빠 같은 배우 스마트하시고 감정의 흐름들이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이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하셔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생활적이고 연기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채워주신 것 같아요 슈트 들어가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시니까 연기할 때는 좀 토랑이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뭐 워낙 연기 잘하신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그걸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계기였고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할 정도로 깊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옆에서 되게 많이 배웠고 아 이래서 갔어 미지구나 여행을 낸 수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